양가 어머님 존경하는 부모님께서 우선을 꼭 찾고 한 번은 한 번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장치후 초일불을 밝히실 때 애기분들께서도 마음속으로 두 사람을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신난 어머님께서 초일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신부 어머님께서 초일불을 밝혀주십시오. 그분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가 어머님께서 의미있는 초일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단상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서로를 마주 봐주십시오. 양가를 대표한 첫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서로에게 인사. 이제는 내빈 쪽을 향해 서주시겠습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소중한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시기 바랍니다.